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스 센터 안성훈입니다. 중국 전략 담당하고 있는 홍록기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홍록기 선임연구원과 함께 차이나 이슈 지난 2월 18일 날 발간 리포트인데요. 중국 춘절 이후의 여러 가지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지지난주부터 지난주 동안에 약 일주일에 걸쳐서 춘절이 진행이 됐고요. 워낙 연휴가 길었던 만큼 춘절 기간 혹은 그 전후로 매크로 상황들을 점검을 하면서요. 그리고 향후 중국이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나아갈지 좀 짚어보는 자료를 간단하게 전략을 했습니다. 제목도 그래서 춘절 연휴 정상화의 시사점이라고 적어놨고요. 두 제목으로는 내수 소비 확대 조짐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경기 회복세가 견점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곤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조짐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춘절 연휴에 계절성까지 한다면 중국 증시가 단기간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관련돼서 조금 춘절 직전에 있었던 통화정책 보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지금 4분기 통화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기존이랑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어요. 중립, 융통성,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유연한 통화정책을 활용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글로벌 대비 아무래도 좀 긴축적인 스탠스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규 위안화 대출이라든지 사회용자 총액과 같은 그런 신용의 유동성 공급 지표들이 증가세가 작년이랑 비교한다면 조금은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플랫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서는 OMO 동향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공개 시장 조작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로 OMO에 의해서 유동성이 얼만큼 회수가 되었는지 공급되었는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금리 레벨 자체가 좀 중요하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려는 게 역래포, 이길물, 1인물짜리 금리인데 실제로 중국 내에서 좀 이제 유동성이 빨아들여지면서 역래포, 이길물 금리가 작년 연말에만 하더라도 0.4%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게 1월 말까지 3.4% 수준까지 그러니까 300BP 정도 높아졌다가 지금 다시 1.5% 수준까지 다시 조금 낮아진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좀 급등세가 잠잠이 됐지만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지금 위로 튈 수 있는 환경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중국 유동성의 위축,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유동성 긴축의 시그널로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최근 들어서 글로벌 위험자산 손흥 심리가 지금 팽배하는데 여기서 어쨌든 좀 리스크 모니터링 지표로서는 여전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계절적으로 항상 춘절 이후에는 상승하는 경향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춘절 기간 동안에는 각종 소비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었고 또한 춘절 이후에는 항상 전인대랑 정협해서 이렇게 양회가 있잖아요. 실제로 올해에도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부터 이제 정협 그리고 전인대 이렇게 양회가 시작이 될 텐데 항상 중국은 정책 시의 성량이 좀 짙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춘절 직후에 양회까지 있으면서 항상 조금 주가가 좋은 흐름들이 보였었거든요. 실제로 여기도 차트에도 제가 그 계절성을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효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게 춘절 이후부터 한 한 달간 주가 흐름인데 평균적으로 좀 우상량하는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회 기대감 그리고 이제 춘절 기간 동안 소비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주가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에도 그런 흐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춘절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도 코로나가 재확산 의류가 있었거든요. 퍼베이성 근처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귀성이라든지 여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교통운송이라든지 숙박 관련된 서비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소비는 아무래도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좋았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좀 내수 정성화가 되고 있는 조짐으로 좀 긍정적으로 본 차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중국 박스오피스 매출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춘절이 워낙 그러니까 2020년 춘절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중국 거의 셧덩우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2020년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2019년도 보다 대비했을 때 박스오피스 매출이 30% 넘게 성장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오피스 매출이 80억 위안을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관람객 수용 인원들이 75% 정도 제한이 되어 있었다는 그런 정책들을 고려한다면은 그만큼 다양한 지역에서 영화관 방문들이 이루어질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다들 영화관 나왔다가 일반적인 외식이라든지 생필품 구매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 소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지금 2020년 박스오피스 매출 80억 위안 정도 기록을 하면서 여기서 말한 전년 대비는 2019년도보다 확실하게 좀 성장세를 다시 이뤄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아까 그림에서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지금 리테일이나 케이터링 서비스 세일즈들이 이제 28.7% 정도 YOY로 증가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춘절 기간 동안의 박스오피스 매출이고 실제로 1월 1일부터 중국 박스오피스 매출 자체는 좀 견조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연휴 기간이었는데 80억 위안이 매출이 발생했으면 하루에 10억 이상의 위안이 하루에 10억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10억 위안이지. 이게 정말 큰 숫자 나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또 택배 배송도 한 260% 이상 늘었다고 하고 또 온라인 페이먼트 가상 결제한 것도 모바일에서 결제한 것도 3.9% 이상 증가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증가세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이터링 서비스라든지 박스오피스 매출은 사실 택배 같은 거는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 꾸준히 늘어나왔던 부분들인데 박스오피스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케이터링 서비스들은 코로나 국면에서도 조금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중국보다 이틀 먼저 열렸던 홍콩 시장에서도 미디어 엔터 시장들이 조금 좋았던 흐름이 좋았던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은 본토 내에서만 대형주 중심으로 본다면은 매출 성장률 자체만 조금 스크리닝 해보면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기업이 두 가지 기업이 있었는데 둘 다 조금 영화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게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2020년이 원체 안 좋아졌다가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매출 성장률을 근거로 주가 상승세가 계속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리바운드 수요가 있으면서 그만큼 관련된 기업들이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관련 업종들 중심으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가 지금 다시 회복되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디어 인터라고만 찝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비 전방위적에 걸쳐서 특히 경기에 민감해가지고 회복세가 더 늦었던 소비들 부분들도 더 회복세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 소비주 자체는 투자 심리가 계속 좋아지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한 흔히 엄청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V자 회복 그렇죠. 그런 V자 회복의 모양새를 이번 춘절 연휴 기간 동안에 미디어 엔터 특히 박스 오피스를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향후의 중국 경제 특히 내수 위주의 중국 경제는 어느 정도 증가, 상승, 기대가 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춘절 연휴 이후에 지금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게 2월 22일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근데 또 약간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서 또 이건 뭐 얘기는 상승한다는데 뭐 또 월요일부터 빠지니까 이건 또 뭐야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너무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될까 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걸로 돌아가서 지금 중국이 어쨌든 오히려 경기가 회복이 될 때마다 오히려 정책 정상화로 조금 약간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가끔은 부양책 역화로 해석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경향도 있긴 있었거든요. 다만 어쨌든 지금 추세적으로 본다면 중국이 내수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전인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기점으로 14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했던 두 가지 과제가 쌍순환 전략이라고 해서 내수 이야기 한번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첨단산업 내재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결국에 신형 인프라, AI, 5G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좋아질 수는 없겠죠. 다만 어쨌든 정책들이 다시 한번 강조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정책 모멘텀 받아서 관련된 업종들 충분히 투자 심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중국이 춘제를 지켜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증시는 좀 속도가 슬로워해질 수 있지만 내수라든지 그렇게 중국 정책들이 조금 강화되고 있는 가양성을 확실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양회가 일정이 항상 미리 확정이 돼서 나오나요? 안 그런 것 같아서 미리가 어느 정도 미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뭔가 이벤트나 이런 게 있으면 행사나 하면 좀 그렇고 경제적인 이벤트나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매해 그때쯤 이제 거의 비슷한 날짜에 열리니까 10월에 세 번째 수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중국도 전인대는 항상 3월 초에 무조건 아 3월 초?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고 항상 3월 초에 열렸으니까 구체적인 날짜가 매우 미리 발표되는 건 아니지만 항상 3월 거의 첫째 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네. 그리고 PMI도 사실 그 주 어떤 주에 나오는데 그 날짜가 좀 제가 볼 때는 잘 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PMI가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영 PMI는 주로 전월의 마지막 31일이나 30일 아니면 1일에 그러니까 해당 월 1일에 많이 발표가 되고 차이신 PMI는 그 다음 날이나 아 관영이 나오고 나서 잘 muscle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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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또 report를 소개해드렸는데 report를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알려드리겠어요. 팀원 정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 메뉴에 리서치 메뉴가 있습니다. 리서치 메뉴에서 해외 증시 클릭하시고 그리고 해외 증시에서 글로벌 테마 그리고 이슈 부분에 들어가시면 오늘 말씀드렸던 2021년 춘절 연휴 정상화의 시사점이란 리포트가 올라와 있고요. 해당 리포트 내용은 페이지 내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 홍록기 선임연구원이 발간하는 리포트는 이 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홍록기 선임연구원이나 우리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를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다운로드 받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블로그에는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니까 향후에는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리포트 따라잡기 중국편 소개를 해드렸고요. 홍록기 선임연구원과 함께 2021년 춘절 연휴 정상화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새로운 리포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다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